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저는 구로 멋쟁이 한민교라고 합니다. 나가면 되나요? 나 이유 듣고 가실래요? 네, 나 이유 좀 들어야겠다. 그럼 들어볼게. 그냥 한 명 선택. 5분 안에 선택해주세요. 1분. 죄송합니다. 인생 영화 하나만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은 어바웃 타임. 타이타닉이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20초 남아서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빨리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핫박이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2. 4. 5. 4. 5. 6.